정두 님이 오셨네, 이런 것도 안 배웠구나. 네. 우리 가사에 없어요. 우리는 두 번만 배웠어요. 아니 흥탈형도 몇 개 더 배워야 돼. 몇 개 더 배워야 돼? 일단 우선 오늘은 보고든 실컷 하고 저기 뭐냐. 그게 완성이 잘 안 됐으니까 그거 배웁시다. 보고든 실컷 하고 보고든 실컷 하고 시작! 보고든 실컷 하고 그렇지. 보고든 실컷 하고 보고든 실컷 하고 안 보고든 시작! 안 보고든 있거나 있거나 그렇게 보고든 실컷 하고 시작! 보고든 실컷 하고 시작! 보고든 실컷 하고 실컷 하고 실컷 하고 이렇게 좀 구성 있게 보고든 실컷 하고 보고든 실컷 하고 보고든 실컷 하고 그렇지! 안 보고든 고통 하고 꺾을 수 있으면 꺾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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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거기를 궁금한 저 생각하니 궁금한 저 생각하니 그렇지 생각 끝에 너거건 한숨이요 생각 끝에 너거건 한숨이요 그러니까 생각 끝에 너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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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생각 끝에 너거건 생각 끝에 너거건 그렇지 한숨이요 한숨이요 그렇지 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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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요 곰곰곰한 저 생각하니 생각 끝에 너거건 한숨이요 그렇지 곰곰한 저 생각하니 생각 끝에 너거건 한숨이요 이요 이요 그치 밤낮주 약 밤낮주 약 아하 rate 밤낮주 약 아하 act 수 야아 숟생거억정 그렇치 생각 끝에 열 생각 끝에 끝일 다 가리 총재 없어 전혀 없어 너무 좋아 밤낮 주야 구심구 확정 밤낮 주야 주심구 확정 생각 끝을 다 가르쳐줘 없어 차라리 내가 시작 차라리 내가 거기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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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차라리 내가 시작 차라리 내가 그렇지 거기까지 그 다음에 시작 시작 먼저 추워 먼저 추워 그렇게 차라리 내가 내가 막 뻥한 자 추워 고운 거 차라리 내가 내 거 아 뻥한 자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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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그렇지. 죽어. 죽어. 너를 흙을 다려. 너를 흙을 다려. 너를 흙을 다려. 갈 거. 갈 거. 갈 거. 나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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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너를 흙을 다려. 갈 거. 나그그. 나그그. 요거네. 시작. 너를 흙을 다려. 갈 거. 나그그. 나그그. 요거야. 여기 어려우니까 여기 차라리 내가 하고 거기만 따로따로 다시 해줄게. 차라리 내가 먼저 죽을 것이다. 차라리 내가 얼굴 먼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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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죽어. 죽어. 너를 흙을 다려. 갈 거. 시작. 너를 흙을 다려. 갈 거. 그렇지. 거기까지 육박이야. 너를 흙을 다려. 갈 거. 너를 흙을 다려. 갈 거. 거기는. 갈. 갈. 거. 전부 다 둥글둥글게. 너를 흙을 다려. 갈 거. 고. 시작. 너를 흙을 다려. 갈 거. 나흙 흙. 나흙 흙. 나흙 흙흙. 나흙흙. 나 그그그. 고. 나 그그그. 고. 그 다음에 성화가 낫네 이렇게 드는 거요. 그러니까 어렵기는 어려워. 어려워도 해야지 어떡해요. 이렇게 돼있어. 차라리 시작. 차라리 내가 먼저 죽어 무릎을 가려갈 뻔함 따가가가 이렇게 돼있어. 그러니까 쉽지가 않네. 밤낮 조야는 밤낮 조야 수심구 걱정 생각 끝을 다 그리쳐지 없어. 이렇게 시작. 밤낮 조야 수심구 걱정 생각 끝을 다 그리쳐지 없어. 그렇게 돼있어. 다시 보거든. 이것이. 좀 가사가 기네. 길기도 하고 곡도 성가 싫고 만만치가 안해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 쉽게 할 때 쉬운 것 이것저것 하고서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어려운 놈 한 곡석 해야 되는 거에요. 왜냐면은 그렇게 쉬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까탈스러운 것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내놔야지. 사람들은 쉬운 것만 먼저 도전할 거야. 유명하고 많이 알려진 거. 그렇지만 이것이 안 유명한 게 아니라 어려워서 잘하는 사람들만 하니까 이렇게 일반들이 안 할 뿐이지 실제로 잘하는 사람들은 요런 놈 숨겨놨다가 하나 썩여. 그리고 쉬운 것은 유명하고 쉬운 것은 먼저 다 그냥 먼저 한 사람이 내가 1번 할게 하고 그냥 다 해버리면 하따 저놈이 내 거 하네 나는 없네 하지 말고 요런 놈 하나 썩 숨겨놨다가 니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런 것도 있어 하고는 해야 해요. 이것 말고도 길고도 존 놈도 많이 해. 차근차근 또 흥탈이랑도 하나 썩 배워야 돼. 맨날 뭐 요놈만 해갖고는 안 돼. 지금도 안 배운 것도 많잖아. 그렇지? 보고는 싫거나 보고는 싫거나 안 보고는 있거나 안 보고는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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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탁탁 채면서 올려야 돼. 안 보고는 있거나 안 보고는 있거나 안 보고는 있거나 내가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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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질석을 말았 구나 네가 나 질석을 말았 내가 너를 몰라 내가 구나 내가 너를 모를 모를 내가 나 궁금한 저 생각하니 생각 끝에 는 한숨이요 궁금한 저 생각하니 생각 끝에는 한숨이요 날 날 날 날 날 날 날 나 순심 걱정 생각 끝을 다 전혀 없어 생각 끝을 다 전혀 없어 차라리 내가 먼저 죽어 차라리 내가 먼저 죽어 너를 그거를 다려갈 거나 너를 그거를 다려갈 거나 너 그 성화가 나 내 해 한 번 더 하고 잊으라면 잊어지마 보고든 싫거나 안 보고 흐득은 잊고 시작 보고든 싫거나 이제 안 보고 흐른 잊고 잊고나 잊고나 니가 나 질억을 말았구나 니가 나 질억을 말았구나 내가 너를 몰랐구나 내가 너를 몰랐구나 내가 너를 몰랐구나 생각 끝에 들어간 한숨이요 곰곰 만져 생각하니 그러지 생각 끝에 들어간 한숨이요 밤낮 주여 밤낮 주여가 수심 걱정 생각 끝을 다 전혀 없어 밤낮 주여가 수심 걱정 생각 끝을 다 전혀 없어 자라리 내가 먼저 죽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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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자라려갈 것이다 롤낮 주여가 수심 걱정 너를 자라려갈 것이다 자라리 나름노다 동화가 나네 해 이제 이 질 하면 한번 해볼까? 아까 목이 그냥 개똑 같아가지고 이걸 하려면 그냥 목이 관계로 소리치... 회원님 녹차드릴까요? 미지근하게? 괜찮아요. 우리 회원님들은 소리 높이 칠를때 칠르시오. 나는 거기 이렇게 하려면 안 나올게. 포거둔 시작! 포거둔 실거나 안보가는 있거나 내가 니가 낯을 말았 고난 내가 너 그렇지. 내가 거기서 꼭 내가를 두 박자만 하려고 온다. 세 박자 빼야 안 돼? 내가 너 너 몰랐 거나 꼼꼼한 저 생각허니 생각 끝에는 큰 한숨이요 밤낮 주냐 수심 걱정 생각 끝에는 아니 전혀 없어 사랑이 내가 먼저 죽어 너를 다려갈 것 남은 뜨거운 성화가 났네 이제 여기 세 분 우리 회님들은 이제 된 것 같아요 이제 요거는 된 것 같아요 다음 몇 주에 한번 해보면 할 것 같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